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호정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찾아오는 고민이 있죠. 바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다른 예방접종과는 다르게 독감은 매년 새로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통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에 맞춰 개발된 접종이 효과적입니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나 임산부도 독감 예방을 해도 괜찮은데요. 가벼운 감기 증상일 때는 예방접종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고 임신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임산부도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상층 한계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한 주별 상세 내용 보시면 우선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한계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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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